오늘 새벽 화순군 동면의 한 건강식품 제조회사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샌드위치 패널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6시간이 소요됐고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한평읍의 한 양계장 관리동에서도 오늘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1시간여 동안 계속된 불로 2층 사무실 등이 불타 4,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해남경찰서는 오늘 43살 김 모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달 26일 밤 해남군 황산면의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43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김 씨는 방화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순천경찰서 49살 신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오늘 밤 결정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경위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